우선 첫 번째로 제가 우수 디자인 전문기업 개최 요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늘 설명회가 디자인 전문기업 대표님들을 타겟으로 한 설명회이다 보니까 우수 디자인 전문기업 선정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 그 다음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정 목적은 저희가 선정을 통해서 디자인 전문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의 목적이고요.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년이어서 2021년 10월 6일부터 2023년 10월 5일까지 유효합니다. 신청요금 같은 경우에는 유망과 선도기업을 구분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업력 기준이 좀 모호해서 실제로 업력이 20년이 넘는데 매출이 맞다고 해서 유망으로 신청하시는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좀 개선하고자 업력을 유망은 창업부 7년 미만 선도는 창업부 7년 이상으로 개선을 하였고요. 그 외에 신청요건은 매출이나 인력, 신용도, 수출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올해 달라진 부분은 수출인데요. 저희가 1, 2차 평가 모두 수출 실적에 따라서 최대 10점에 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실적이 있으신 기업분들 경우에는 수출 실적 증명원을 꼭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가점 평가가 가능하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선도와 유망 부분을 합해서 20개사 내의를 선정할 예정이고요. 접수는 지금 진행 중인데 6월 15일 6시까지 저희 디자인 전문기업 신고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진행 일정은 저희가 크게 6월 15일까지 접수를 받은 다음에 계량평가를 7월 중에 진행을 하는데요. 이 계량평가는 저희가 전문 회계기관에 위탁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회계기관에서 선정해준 계량평가를 기준으로 외부 심사위원분들을 좀 모셔서 서류평가를 진행하게 되고요. 이 서류평가에서 선정되신 이 후보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2차 발표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기업에서 대표님들이나 실무자분이 직접 모셔가지고 이런 기업 역량에 대해서 발표하는 수강을 가질 거고요. 이런 평가를 거쳐서 최종 선정이 된 20개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월 초 DTFS를 볼 때 선정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평가가 가장 중점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1차 평가와 2차 평가가 나뉘어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1차는 계량 중심이고 2차는 약간 정성적인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평가 때는 재무나 전문 역량, 디자인 역량 같은 경우를 저희가 이런 정량적인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2차는 이제 PPT 발표를 통해서 디자인 역량이나 기업 역량, 경영 전략 등 경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저희가 정성적인 평가를 거쳐서 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선정 혜택이 아닐까 싶은데 저희가 우선은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의 디자인 전문기업 부문으로 신청 자격을 가지실 수 있다는 점이 우선 첫 번째고요. 저희가 대상의 디자인 전문기업 부문은 우수 디자인 전문기업을 선정된 기업분들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우수 디자인 전문기업을 선정이 되면 정부 포상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KRDP 차이나 입주 기업 및 지원사업 신청하실 때 가점 디자인 혁신 유망기업 사업 신청하실 때도 가점을 조회해드리고 창업기업 지원 사업에서 컨설팅 멘토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멘토풀에 등록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R&D 사업 수행기관 신청하실 때 가점이 있는 점 저희가 여러 정부 지원 사업에 가점을 좀 조회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확대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일간지나 경제지, 디자인 전문지 이런 우수한 디자인 역량을 가진 기업들이 선정이 되었다라고 포트폴리오나 회사 같은 소개를 저희가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고문에 모두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우선 평가 항목별로 사업자 등록증이나 재무제표, 수출실적증명원,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포트폴리오 등등 저희가 평가 항목별로 호흡에 맞는 증명자를 모두 갖춰야만 저런 평가가 진행이 가능하고요. 우선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들이 디자인 결과물 TOP5 프로젝트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 공고일이 기준입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수행하셨던 프로젝트 중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를 하시는 부분에 5개를 저희한테 업로드를 해주시고 이와 관련된 증명자를 올려주시면 되고요. 우선 국내 디자인 어워즈 수상실적 같은 경우에는 전년 기준이랑 달라진 점이 저희가 국내는 GD에 한해서 해외는 IF, 매드다, IDA, 일본 GD에 한해서만 실적으로 인정을 해드린다는 점을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들은 작년에 대한 사진인데 왼쪽 보시면 저희 선정식 때의 모습이고요. 가운데 보시면 저희 우수 디자인 전문 기업이라고 로고를 새롭게 개편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수 디자인 전문 회사 선정이 저희 사회의 명칭이었는데요. 회사라는 단어가 번역을 하거나 영문 토로를 했을 때 좀 약간 의미가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정확한 사업 명칭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이라는 명칭을 개선을 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콘크리트 소재로 된 저희 DK 로고를 활용한 트로피를 만들었고 아래 같은 경우에는 선정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우수 디자인 전문 기업 선정에 대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우수 디자인 전문 기업 육성 및 글로벌 하에 대해서 박병준 선임연구원과 신동진 선임연구원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산업 육성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병준 선임이라고 합니다. 저희 디자인 전문 기업 육성 및 글로벌 하라는 사업은 산업부에서 디자인 전문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마케팅 능력을 리드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시키고자 본사업을 출범을 시켰고요. 저희 사업은 저번 달 4월 21일 날 사업 공고가 현재 나가 있는 상태고 다음 주 월요일 5월 31일 6시엘을 마지막으로 사업 마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가 맡고 있는 사업은 디자인 전문 기업의 육성 부분인데요. 이 사업의 목적은 디자인 전문 기업에게 제조 전문 서비스 역량을 육성하여 품질 혁신, 부하가치 향상 등을 차별화된 시장 경쟁력 창출과 비즈니스 역량 강화 확대를 위해서 본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정규모는 저희가 한 10개사를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원 대상으로서는 저희가 먼저 디자인 전문 기업 안에서 제조 서비스 기업을 희망하는 디자인 전문 기업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체 신제품 출시를 예정하거나 출시 중인 디자인 전문 기업이 되실 거고요. 이 두 번째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거나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중소, 중견, 스타트 기업 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번째 자격 같은 경우는 디자인 전문 기업이 참여를 하시는데 이제 제조 기업과 협업으로 참여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원 내용은 저희가 이제 상품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이라고 해서 디자인 전문 참여하시는 디자인 전문 기업에게 최대 80% 비용 쪽으로 환산하면 2천만 원 정도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로 선정이 되시면 역량 강화 훈련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디자인 제조 전문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될 수 있도록 디자인 아이디어 컨설팅이라든가 워크샵으로 역량 강화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제조 서비스 전문가 풀을 제공해서 디자인 전문 기업이 이제 제조에 관련돼서 전문적인 소양과 그리고 전문적인 컨설팅이 연결될 수 있도록 제공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청 기간은 4월 20일에서부터 5월 31일까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 18시 이전까지입니다. 접수처는 여기 문서에 나온 내용처럼 담당자 이메일로 온라인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많지 않습니다. 그 지원 계획서하고 그리고 관련된 신청 조회 동의서하고 청렴사약서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 증명원, 사업자 등록증 4번 그리고 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필정 등을 제출해 주시면 되고 공고 내용을 좀 상세히 참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이 이제 다음 주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주말하고 월요일 정도 기간 때문에 많은 기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고에 있는 내용을 저희 한국디자인진흥원 메인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 사업 공고 메인 배너가 올라와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디자인 글로벌한 사업의 신동진 선임이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확산실 신동진 선임입니다.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글로벌화 관련하여 나 부분 유통 마케팅에 관련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자체 상품 보유 디자인 전문기업 발굴 및 홍보를 통해 수출 유통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국내 팔로우 개척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 규모는 약 15개사 내외이며 신청 자격은 상품 보유 국내 디자인 전문기업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수출 마케팅, 해외 전시, 국내외 유통, 입점, 그리고 해외 전시, 트렌드 보고서 제공 등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월 31일 다음 주 월요일 18시까지 접수가 마감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지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형과 마찬가지로 나형 모두 둘 다 서류가 많이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 참고해서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수 디자인 전문기업 선정과 우수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능 글로벌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면 저희 담당자가 직접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2021년도 대한민국 디자인 전람회 개최광에 대해서 박형준 선임연구원께서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볼륨 레벨 조금만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다음 순서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디자인 전람회 담당자인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박형준 선임연구원입니다 설명회를 온라인 설명회로 개최하게 되어 새삼스럽지만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디자인 전람회는 1966년부터 처음 시작돼서 올해로 56회째를 맞이하는 국내 최고의 권위의 디자인 어워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가 공동주관하는 본 공모전은 올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 접수 중에 있습니다 2020년부터 청소년 디자인 전람회가 대한민국 디자인 전람회로 통합운영됨에 따라서 그간 전람회가 대학생 타겟으로 한 공모전이었다면 올해부터는 디자이너를 꿈꾸는 어린 학생부터 프로 디자이너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통합디자인 전람회로 체계가 변경되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디자인 전람회를 세 가지의 특징을 살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960년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개최를 하여서 56번째를 맞이한 국내 최장의 공모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출품된 작품 건수만 6만 건이며 역대 최고 상금인 올해는 1등 상금인 3천만 원 참고로 작년에는 천만 원이기 때문에 약 3배 정도 상향된 1등 상금을 올해는 최고 상금으로 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신청 부분에서 보시다시피 일반 부분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분들은 대학생 신분이면 대학생 초대 추천 디자이너 자격이면 초대 추천 디자이너로 그리고 청소형 디자이너 전람회가 통합됐기 때문에 각각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해서 온 국민이 접수가 가능한 그런 국내 최고의 전람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출품 대상으로는 현재 접수 마감일인 6월 30일 이전 시장이 출시되지 않고 판매를 위해 생산되지 않는 모든 디자인으로서 아래 7개 출품 분야에 해당되는 평면, 입체물, 영상 등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시장이 출시되지 않고 판매를 위해 생산되지 않는 모든 디자인이 있다면 모두 다 출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6월 30일 이전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상품화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는 아래 7개 분야로 출품이 가능합니다 7개 분야를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제품 디자인에서 전기전자, 리빙, 가구 그리고 시각정보 디자인의 커뮤니케이션, 패키지, 브랜드 디자인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디자인에서 콘텐츠 디자인, 게임 디자인, 인터랙션 디자인 공간환경 디자인에서는 실내건축, 전시민, 무대, 그리고 환경 디자인 그리고 패션 텍스타일 디자인에서는 패션, 텍스타일, 귀금속, 보석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경험 디자인에서는 서비스 디자인과 커뮤니티 디자인, 엔터테인먼트 디자인이 있겠고 산업공예 디자인에서는 금속, 도작, 섬유, 먹공예, 기타공예 디자인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전화로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본인은 브랜드 디자인을 하였는데 파생된 제품이 패키지고 그리고 영상이 있다 그러면 어떤 분야로 출품해야 되는지 알려달라 이런 문의가 많이 왔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은 아니겠지만 그 작품이나 제품, 상품에 대해서 그 주제와 컨셉에 맞게 가장 부각되는 출품 분야에 지원을 해주시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현재 전체적인 진행 절차를 말씀드리면 온라인 신청은 5월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이 되고 디자인 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일반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출품료는 별도로 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 온라인 접수 때는 이미지 5장으로 온라인에 업로드를 해주시고 저희는 이것을 바탕으로 심사위원을 온라인 심사위원을 통해서 1차 통과 작품을 선정하게 됩니다 1차 온라인 심사의 발표는 7월 20일이 되겠고 1차 심사를 통과한 작품들에 한해서 현물 접수를 받게 됩니다 현물 접수는 7월 중에 이루어지며 현물 심사도 7월 중에 코리아 디자인 센터 지하 1층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2차 심사 발표가 8월 4일 날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올해는 국민참여 심사와 공개 검증이 최초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국민참여 심사라고 하면 국민이 직접 평가에 참여를 해서 3차 심사 전에 평가의 결과가 3차 심사의 10%를 포지셔닝을 잡아서 3차 심사에 반영이 되게끔 저희가 설계를 하였습니다 국민참여 심사와 공개 검증이 끝난 이후 3차 심사는 8월 중에 실시하며 마찬가지로 저희 센터 지하 1층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 발표는 8월 31일 화요일 날 온라인 어워드 통합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초에는 DK 페스티벌이 열리는데 저희 대한민국 디자인 전람회의 동상 이상 수상자들은 여기서 전시 및 시상식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기간은 10월 6일부터 10월 10일 약 5일간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상 내용입니다 일반 및 대학생의 경우에는 대통령상이 한 점입니다 한 점이지만 상금은 3천만 원이게 되겠고 금상은 국무총리상 각각 일반 대학생 각 한 점씩 상금은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은상은 장관상이며 약 16점, 상금은 100만 원 그리고 동상은 후원기간 및 주간기간상으로 20점 그리고 각 50만 원 및 상장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상 상금이 올라감에 따라서 금상, 은상, 동상도 비례적으로 상향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초대 추천 디자이너의 경우에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초대 디자이너 작품 하나 추천 디자이너 작품 하나 총 2점 각각 100만 원씩 상금이 수여가 되겠고 청소년 분야의 경우에는 대상이 국무총리상입니다 전년도에는 상금이 없었지만 올해는 국무총리상 한에서 초중고 각 1명씩 총 3점에 대해 각 100만 원씩 그리고 상장이 수여되겠습니다 선정 혜택을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및 대학생의 경우에는 1등 상금 1명 3천만 원 그리고 동상 이상 수상작들은 온오프라인 전시를 무료로 지원을 해주고 오프라인은 디자인 코리아 페스티벌에서 온라인은 공무총리상 통합 사이트에서 전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반 및 대학생이나 청소년의 동일한 위너 패키지 구성을 하였는데 도록과 상장은 저희가 위너 패키지로 저희가 세트로 묶어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반 및 대학생 중에 은상 이상 수상자에 관심 있는 자는 해외 인턴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해외 수협 기업의 인턴 파견 혹은 해외 기업 체험 제공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동상 이상 수상작 중에 상품을 좀 검토를 하여 상품화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투자나 펀딩사를 연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으뜸 디자인 대학교 상은 대학생 부분에 있는 상인데요 입선 이상 수상작을 점수로 환산해서 최고 득점을 받은 대학교를 선정하여 저희가 표창장과 상패 그리고 상금을 수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1등 상금 100만원과 그리고 초중고 각 1명에게 국무총리상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상 이상 수상작에는 온오프라인 전시 지원과 위너 패키지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각각 입선 이상 수상작을 점수로 환산해서 최고 득점 학교에게 어떤지의 학교상을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상을 수여하고 상패와 상금을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교사상에 있는데요 이 지도교사상이라고 하면은 학생 개인상의 동상 이상 수상자에 대한 지도교사에게 주어지는 상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도교사상을 받으려면 온라인 접수 때 유념해야 될 점이 지도교사 적는 부분에 꼭 지도교사 이름을 꼭 기재를 해야 나중에 동상 이상 수상자의 지도교사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시 이미지를 작년하고 재작년 사진을 빌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온오프라인 전시는 저희 dkf.kidp.or.kr dk페스티벌 홈페이지 통해서 보실 수 있으며 오프라인 전시는 양재 AT센터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끝으로 지금 대한민국 디자인 전람에는 저 박형준 선임연구원과 김원영 연구원이 담당을 하고 있으며 연락처는 031-780-2162 또는 2165로 전화를 주시면 항상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이 있으시면은 지금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채팅창을 이용해서 질의를 주시면 저희가 끝나고도 종합질의 때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 다음 설명회를 들으더라도 질의가 생각나시면 채팅창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우수 디자인 상품 선정 개최 요감 및 심볼 캠페인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수 디자인 상품 선정 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사업 교육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굿디자인 코리아는 산업 디자인 진입법 제6조에 의거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공모전이고요 상품의 외관이나 재료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디자인이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에 굿디자인 신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신청 일로부터 2년 전부터 국내 또는 해외에서 판매 중이거나 판매 예정인 상품이 출품이 가능하고요 신청할 수 없는 상품의 경우에는 법적 분쟁이 있거나 표절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공공질서 미풍 형성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상품이 신청할 수 없는 상품에 해당되고요 주디의 신볼 변경 내용은 다음 밑에 세 가지 로고를 보시면 저희 신볼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굿디자인 기존 신볼이 이런 까만 원형의 노란색 마크였는데 대부분의 전기전자 가전제품들이 색깔이 좀 까만색이다 보니까 마크를 붙였을 때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있었고 과연 이 굿디자인 마크가 한국에서 인정을 받은 디자인 인증 마크라든지 이런 표기가 따로 없어서 로고에 대한 가독성이나 시각적인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었고요 저희가 결국 작년 10월에 굿디자인 코리아 빨간색 새로운 마크로 개정을 하게 되었고 전문가 분들로부터 의견 수렴도 하고 주디 선정 기업들로부터 설문조사도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하면서 결국 개정을 통해서 새로운 신볼로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품 부분은 총 7가지인데요 저희가 많은 대표님들께서 주디는 제품 디자인을 하는 수험을 받는 게 아니냐고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제품 말고도 시각 정보나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공간 환경, 패션 텍스타일, 서비스 경험, 산업 공예, 아웃기까지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 많이 참고 부탁드리고요 우선 이 출품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하시는 상품이 어떤 부분이 적합한지 모르겠다라는 문의를 많이 주셔서 저희가 공고문 보시면 세부적으로 예시가 들어가 있는데 꼭 이 예시에 해당하지 않으시더라도 대표님들께서 직접 이런 부분에 더 가까울 것 같다 내 제품은 약간 이런 부분에 좀 더 특화가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시면 그 부분에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사례를 통해서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저희 네이버에 굿 디자인이나 우스 디자인 상품 선정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수상자 갤러리를 바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품들이 선정되었는지 구체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보시면 좀 쉽게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행 절차는 앞서 말씀드린 대한민국 디자인 전람회와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지금 접수 중인데 2월 30일까지 award.krdp.or.kr 저희 공모전 통합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밤 12시까지 신청 가능하시고요 우선 상품에 대한 이미지와 설명에 대한 자료 작성만으로 저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쉽고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고 저희가 7월 중에는 온라인으로 제출해 주신 이미지나 설명 기반으로 온라인 심사를 진행합니다 온라인 심사를 통해서 약 80% 정도가 통과가 되고요 이 통과된 상품에 한해서만 저희가 현물 제출을 받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2차 심사와 3차 심사 다른 점이 뭐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 2차 심사는 제출된 현물을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직접 현물을 보시고 주리냐 아니냐를 가로마시는 심사를 하게 되고요 2차 심사를 통해서 주리 선정 후보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2차 심사 때 주리 선정품 중에서도 상위 80작 정도가 수상 후보가 넘어가는데요 이 수상 후보의 상품은 3차 심사를 거쳐서 최종 어떤 상을 받게 되는지가 결정되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국민 참여 심사와 공개 검증이 새로 도입되어서 저희가 이 상위 80작의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직접 심사에 참여하고 그리고 혹시 표절이나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공개적으로 검증을 받는 이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좀 더 국민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80점의 수상 작품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10월 초 양재 AT 센터 DK 페스티벌 때 전시를 해드리고 시상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80점 외에도 주리 선정품인데 전시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는 면접장 비용을 청구하셔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가장 궁금하실 게 아무래도 심사가 아닐까 싶은데 우선 GD는 맨 상단에 있는 4개의 항목이 저희 법에 명시되어 있는 심사 기준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4가지 심사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부가적으로 각 출품 부문마다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나 고려해야 될 부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출품 부문이나 심사 차수별로 이렇게 심사 기준을 세분화했습니다 온라인 평가냐, 현불 평가냐, 수상 평가냐에 따라서 심사의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분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2차 선정 심사와 3차 상경 심사는 모두 저희 진흥원 전시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온오프라임 병행 전시를 진행을 했는데 작년에 저희 센터 내에 구축했던 GD 수상작에 대한 전시장 모습입니다 우선 GD에 선정이 되시면 우수 디자인 심볼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 GD의 심볼이 유효기간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선정된 상품이 단종되기까지는 심볼 연구적으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시상 내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80점의 수상 후보들은 3차 상격 심사를 거쳐서 보시고 계신 시상표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상을 받으실지 수정적으로 상격 심사를 진행하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인 가구를 위한 디자인 특별상이 포함이 되어서 특별상이 유니버설 디자인, 인간공학 디자인에 이어서 한 개 더 생겼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인 가구가 아무래도 디자인 계획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계에서 이슈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으로 특별상이 신설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인 가구에 특화된 제품을 출품하실 때는 저희 출품서에 보시면 1인 가구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설명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꼭 작성을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선정 상품 지원 혜택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우선 기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GD 심볼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호주 굿 디자인과 상호 인증을 통해서 GD에 선정되시면 별도의 심사 절차가 없이 수수료만 좀 지급해 주시면 호주 굿 디자인 심볼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수출 마케팅 및 유통 지원 파트가 있는데요 우선 상호 통상 자원부 근로교사용품 같은 경우 GD에 선정이 돼야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 외에도 코트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출 지원 기반 활용 사업 신청하실 때 GD 선정 기업 같은 경우 3점의 가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다음 항목은 중소기업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부분일까 싶은데 공공조달 시장 내에서 GD에 선정이 되시면 유리한 구질을 선정하실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GD 선정품은 중소기업 기술 개발 제품 우선 구매 제도로 선정이 되고요 조달청 우수 제품 지정 신인도 신사 시에 2점의 가점이 있다는 점을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선정품은 홍보미 언론이나 온라인 전시, 오프라인 전시 등에 저희가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서 대표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홍보 마케팅 부분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굿 디자인 심벌 변경에 대해서 캠페인을 추진 중인데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런 세 가지의 변천 로고가 있었는데요 기존의 시각적 전달 효과가 미약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2020년도 10월에 개정을 결국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캠페인이 진행 중인데 이 캠페인 내용은 저희 KIDP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도 게재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업 부문과 국민 부문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역대 GD 선정 기업분들께서는 GD 선정품에 새로운 심보를 부착해서 기업 관련된 네이버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이 선정품에 새로운 심보를 부착하신 이미지를 좀 올리셔서 선정품이 어떤 선정품인지 선정되는 뭐가 좋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재를 하실 때는 앞서 말씀드린 해시태그 이 세 개가 꼭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GD 캠페인, 우수 디자인 상품 선정, 굿 디자인 코리아 이 해시태그를 다시 하면 저희가 추천을 통해서 경품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선정품이 판매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몰이나 매장, 팝업 스토어에 이런 선정품이 전시되거나 판매되고 있는 경우 이 모습을 찍어서 올려주셔도 됩니다 이때에도 해시태그를 달아주셔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이 심보에 대해서 국민 소비자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셔야 기업분들이 조금 홍보마케팅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국민분들께서도 온오프라인에 새로운 GD 신보를 찾으시면 이 SNS에 인증샷을 올려서 저희가 추천을 통해서 경품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정품을 구매하신 경우에는 구매 인증샷과 함께 간단한 후기를 써주시면 저희가 해당 기업한테 제공을 해서 경영 활동을 하시는데 보탬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우수 디자인 상품 선정 개최금과 신발 캠페인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혹시 질의응답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채팅창에 입력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DK 페스티벌 2021년도 개최과학에 대해서 강웅무 선임연구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자인 코리아 담당하고 있는 강웅무 선임연구원입니다 일단 디자인 코리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어떻게 흘러왔고 그리고 또 작년에 디자인 코리아 어떻게 진행했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코리아는 한국 디자인 우수성을 홍보하고 세계 시장의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 2003년도부터 진행해 왔었고요 작년까지 약 150만 명의 권란객과 그 다음에 3,500여 기업들이 참여한 국내 7대 디자인 종합 박람회입니다 국내 디자인 트렌드를 공유하고 그 다음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서 디자인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그리고 국내 디자인 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인 인력 지원을 위한 부분들로서 디자인 자폐를 진행해 왔습니다 네 사실 2003년도 디자인 코리아 체험이 시작됐을 때는요 중국과 경련으로 해외 전시를 교체해 왔었고요 2013년도 12년도 대구랑 광주에서 지역적인 그런 문화 콘텐츠 공유를 위해서 지역 전시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산업 지원을 위해서 특히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2013년도부터 기획전과 비즈니스 전을 좀 확대해 진행해 왔었고요 그리고 2018년도부터는 이런 인력 지원을 위한 자폐를 함께 강화해 왔었습니다 작년 디자인 코리아는 디자인 데이터를 그리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진행했었는데요 작년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이런 행사들이 취소됐었는 와중에도 저희는 사전에 코로나 터지자마자 바로 다양한 대응책을 구축했었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작년에 28만 9천명이라는 온라인 관람객들이 디자인 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서 디자인 코리아 관람을 했었고요 그리고 30여 개국께서 다양한 콘텐츠를 도와줌으로써 해서 다양한 콘텐츠들이 온라인 통해서 많은 분들께 전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행사의 행사 구성은 디자인 익스피션의 주제감과 정부 디자인 상과감 그 다음에 비즈니스 부분인 오토리 디자인 상품 쇼룸과 온라인 비즈니스 그 다음에 DK 어워드, 잡페어, 컨퍼런스, 이벤트 총 6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었었고요 그에 대한 것들이 VR 전시를 통해서 온라인에 제공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오프라인에서 행사를 하지 못했다 보니까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진행되어야 했던 비즈니스나 시험 매칭에 대한 부분들을 온라인으로 대체를 했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제일 이슈가 되었던 부분들인데요 국제 컨퍼런스의 약 62개국의 나라에서 실시간으로 국내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것들을 참가해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 계신 화면 자체가 저희 디자인콜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들인 거고요 총 6개 행사에 대한 부분들을 VR로서 구축에 대해서 현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신 부분들이고요 작년 주제에 맞춰서 구성되었던 주제관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디자인 산업을 지원하고 있고 그에 대한 성과들이 어떻게 보여주니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정부 디자인 성과관 그리고 국내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디자인 전람회와 그 다음에 우수 디자인 상품 선정에 대한 사업 성과 표정 선수상작들에 대한 전시화들과 그 다음에 국내 중소기업들이 가진 우수한 콘텐츠들을 보여주는 DK 비즈 우수 상품 쇼룸인 거죠 그리고 국내에 성장하는 젊은 디자이너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 왔고 그에 대한 성과물들이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한 디자이너 쇼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활소비지 산업 지원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DKShop에 대한 총 6가지 형태로서 VR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저희가 국제 컨퍼런스에 대한 부분들이랑 그 다음 세미나에 대한 부분들을 디자인 코리아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되었던 부분들입니다 현재는 실시간이 아닌 유튜브에서 보시면 이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 디자인 코리아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 주제는 저희가 디자인 드리븐 이노베이션 디자인은 혁신 주사라는 주제 하에서 10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서울 양재 AT 센터 1, 2전시 시장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 이슈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코로나 이슈에 대한 부분을 계속 확인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디자인 코리아를 좀 더 작년보다 진화된 형태로서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에 대한 방역 체계와 그 다음에 오프라인 병행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방향성을 가지고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코리아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 참 다양한 전시회도 존재하는데요 디자인 관련된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그 다음에 서울 디자인 위크,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 디자인 코리아 각 행사마다 분명히 나가야 될 방향성이 존재한다고 보고요 디자인 코리아는 미래의 지향적인 부분과 그 다음 비즈니스 지향적인 관점에서 국내 국가를,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행사로서 목표를 가지고 진행할 예정이고요 해외에 비슷한 행사로 보면 CES랑 밀라노 디자인 위크가 아마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가서 저희 디자인 코리아가 세계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많은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디자인 코리아에 대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던 걸 보여드리면요 올해는 총 5가지 형태로서 구성이 될 부분들입니다 비즈니스와 스타트업, 샵페어, 컨퍼런스, 이벤트 총 5가지 형태로서 구성이 될 예정인데요 디자인 코리아 비즈니스 부분은 디자인 비즈니스 기업들의 참여를 통해서 비즈니스 활성화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질 거고요 당연히 온, 오프라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코리아 주제를 통해서 어떻게 현재 디자인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국내외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온라인에서 우선적으로 다양한 콘텐츠로서 접근해서 공유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우수 콘텐츠들이 결국에는 선정에 대해서 아마도 디자인 코리아의 현장에서 보여줄 예정입니다 이게 아마 주제관으로서 여러분들을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굿 디자인 비즈니스와 K-디자인 아이디어 쇼케이스 이전에 앞에 사업 담당자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 상품에 대한 선정과 아이디어의 선정이 있지만 사실 선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비즈니스화 되고 상품화되는 그런 것들로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투자를 통해서 상품화되고 유통을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디자인 스타트업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저희가 온, 오프라인에서 준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잡회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국내 디자인 기업들이 가장 고심하는 부분 같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또 디자이너들마저도 취업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으로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수 디자이너들을 발굴해서 그 우수 디자이너들의 포트폴리오들이 온라인 상에서 다양한 보이스들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에 대한 우수 콘텐츠들도 발굴해서 다시 오프라인에서 함께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이 친구들이 보여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닌 우수 좋은 사례여서 선배들로서 활동하고 있는 선배들을 함께 초청을 해서 그 친구들의 작품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멘토 디자이너 쇼케이스가 같이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제 컨퍼런스, 그 다음에 유니버설 디자인, 국제 세미나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온, 오프라인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국내 디자인계의 대표 시상식들이죠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 우수 디자인 상품 선정, 대한민국 디자인 전라매 이런 시상식에 대한 것들이 디자인 코리아에서 같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전시 공간 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1층에서는 저희가 스타트업,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들이 구성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 2층에서는 비즈니스와 잡페어에 대한 것들이 있으면서 아까 전에 국제 컨퍼런스 아니면 시상식들이 진행될 수 있는 아그로가니 2층에서 준비될 예정입니다 전시 연출 계획입니다 디자인 코리아가 최근 3, 4년 동안 활용하고 있는 방향성인데요 내년 이 부분들이 저희가 고조하는 이유 자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재활용 부분입니다, 환경적인 부분들 환경적인 부분을 고민하면서 디자인 코리아가 가진 색깔을 보여주기 위해서 참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올해도 다양하게 또 새롭게 접근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비즈니스와 스타트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전화 문의를 주시는데요 과연 오프라인 행사를 할 수 있냐 지금 다른 행사들도 당연히 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방역 시스템으로 계속 유지된다면 아마도 10월에 행사할 때는 분명히 오프라인 상에서도 분명히 행사가 개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경우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고요 또 저희가 당연하게 이런 마이스 산업 자체에 나가야 될 방향 자체가 오프라인이 계속 지속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라인 쪽도 당연히 확진되어 나가야 되는 관점이 있다 보니까요 저희가 온오프 하이브리드 형식으로서 계속 이런 비즈니스 플랫폼들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런 콘텐츠들이 사실 이런 플랫폼들이 당연히 구축되더라도 우선 콘텐츠들이 함께 참여해 줘야지 좋은 플랫폼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 보니까요 우선 콘텐츠들을 발굴했을수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에 대한 결과물들로서 또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런 공간들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디자인 코리아 주제와 관련된 부분으로서 아마도 저희가 6월 달부터 홈페이지가 오픈되는 시점부터 해서 다양한 트렌드 이슈적인 부분들이겠죠 디자이너들이 목말라는 그런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선별해서 온라인 상에서 계속 실시간 한 달에 한 두세 관씩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지는 그런 콘텐츠에 대한 어떤 니즈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니즈를 통해서 결국에는 오프라인 상에서 10월 달에 전시로서 만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양한 콘텐츠와 아이디어와 그런 플랫폼들을 만남으로써 다양한 비즈니스들이 창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실 스타트업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이슈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산업에 대한, 제품 산업에 대한 한계성도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산업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온수 콘텐츠들이 발굴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콘텐츠들이 어떻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상품화되고 유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좋은 플랫폼이 필요함으로써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디자인 코리아에서는 스타트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에 대한 것들이 당연히 그 과정을 거쳐서 선정된 상품들이 아무래도 현장에서도 보이실 거고요 저희가 사실 디자인 코리아 안에서 스타트업을 한다는 부분들이 참 많은 고민권을 줬던 부분들인데요 좋은 선도 사례를 보면 사실 핀란드에서 지금 2008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슬러시가 좋은 저희 벤치마킹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최소한 저희가 좋은 사례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벤치마킹하고 그리고 한국 시장에 맞는 당연하게 맞는 그런 플랫폼을 재구성함으로써 여러분들한테 단순하게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 정말 필요한 행사로써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요즘 이 부분들이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자기들을 보여주기 위한 부분도 강해지긴 했었지만 공유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폐쇄적으로 변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디어라는 것이 금방금방 벗길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하지만 그 아이디어에 대한 것들이 숨겨진 것보다 보여줌으로써 그 가치를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디자이너들의 우수 상품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쇼케이스를 준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좋은 선배들이죠 열심히 했던 선배들이 현재 실무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또 과거에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공유하기 위한 멘토 디자이너 쇼케이스들이 같이 공유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코리아 컨퍼런스 그 다음에 포함해서 유니버설 디자인 국제 컨퍼런스 국제 세미나이죠 이런 부분들이 함께 함으로써 국내외 다양한 트렌드에 대한 이슈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디자인 코리아는 아마 국내에서만 좀 많이 활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좋으면 해외 시장으로 나감으로써 국가대표하는 그런 디자인 행사로써 만들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는 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경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디자인 코리아를 준비하면서 제가 많은 예전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디자인 코리아가 준비될 수 있는 진행할 수 있냐 오프라인에서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온오프라인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방역 시스템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다양한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행사들을 같이 계속 교류하면서 10월달에 행사 준비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